네, 다윗씨는 성격 급한 편인가요? 저는 완전 느긋. 오오, 답답해. 너무 느긋해서 주변 모두가 답답해하는. 속 터지죠, 속 터지죠. 아니 근데 그 느긋한 거 되게 부러워요. 이렇게 여유도 있고 그러면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요, 또 안 가진 걸 또 부러워하는 그런 거나. 저는 어느 정도 급하냐면 저 되게 급한데 많이 캠다운 하는 거고 얼마 전에도 모니터 하는 데 너무 빨라서 다시 오늘 좀 차분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라면도 국수도 그냥 물 끓기 전에 네 주변에서 성격 제일 급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아 주변에서요? 네 저 같은 사람 있나요? 일단 저 그 민석이 형 오 아 진짜요? 네 그 차 사고 싶다고 일단 면허 없는데 차를 먼저 샀고 급바다 급바다 이사 계속 이사를 같이 다녔었으니까 이사 계약이 이제 전집 살 때 뭐 한 8개월 9개월 남았는데 이사 가고 싶은데 하고 집을 계속 봐요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호텔에서 사야 되나요? 네 오 빠르네 빠르네 오 그렇군요 다윗씨가 혹시 참지 못하고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면 느긋하지만 저는 진짜 내가 빨라질 때가 있다면 살면서 진짜? 진짜? 박하순의 시내타운 오 빨리 오고 싶은 아유 우리 스위트하네요 또 스위트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따라해본 영화 속 명대사 보내주세요 인성님이요 우리 팀장님 얘기네요 현승원님이 쌀이 조급증 그래도 사과 빨리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? 어? 귀부님 사연 읽어주세요 저도 3분 라면 물 부어놓고 3분을 못 기다리고 뚜껑 열어놓고 저 같은 분 많네요 어 근데 저는 면하고 스프 같이 넣거든요 물 끓기 전에? 근데 그럼 더 빨리 읽고 잘 읽고 라면에 물 더 잘 들고 그래서 좋아요 맛이 있어요? 맛있어요 진짜예요 면 씹는 거예요? 빠삭빠삭하게?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금방 끓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왜 보통 면 이렇게 물 끓으면 면 넣고 뭐 스프 넣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스프를 일단 먼저 넣어야 이제 국물에 더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면도 그냥 빨리 넣어도 혹시 배고프기 전에 드세요? 이보세요? 네 배고플 때 먹어요 배고플 때 미래님이 캔디님 너무너무 연기 잘하세요 완전 저를 보는 기분 네 제가 좀 급한 성격이라서 네 잘했네요